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 또순이에요. 오늘은 치즈 닭갈비 가져왔어요. 양파, 고추, 쌈이랑 같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야채 마닝, 닭갈비도 같이 먹어요.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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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~~ 와 짠 잘 먹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와 오케이 아름다워 여러분 쌈장은 까먹고 있었어요 쌈장 빨리 가져올게요 쌈장 가져왔어요 앙가 핫도그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고소해요 정말 맛있어 고춧가루 와 진짜 커요 저렇게, 저희는 또 집에서 먹을거예요 매콤하고 난이도 먹고 싶은데 매콤한 저녁 소고기 한 입 매콤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구워주기 바삭하고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짠!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닭갈비가 하나같이 다 부드러운 살로만 되어있고 양도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소스가 매콤한 맛이어서 확실히 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맵지리이신 분들에겐 매콤한 맛이 좀 매울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